2024년 8월 30일 이정훈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도해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표현하는데 저는 영악하다라고 봅니다. 도해한 사람은 박지원이 노해한 사람이고 홍준표 시장은 근본 자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는 하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보게 되면 그도 여러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다른 정치인과 달리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착하다는 면입니다. 그를 제가 아까 홍준표 시장을 영악하다라고 했는데 그를 착한 홍준표에 비교하자고 합니다. 착한 홍준표 한동훈. 그대는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있을 때 이맹이 당신은 황태자라 그랬죠. 이병철 회장 이후 삼성을 이끌어갈 이맹이 시하고 이병철 회장이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덜 오래되었긴 했지만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은 넷째 아들인 정몽원 씨한테 현대그룹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사실상의 큰 아들인 지금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갈등을 빚었죠. 그 갈등에서는 정몽구 회장이 승리를 합니다. 저는 착한 홍준표 한동훈 씨한테 삼성이 겪었던 부자의 갈등, 현대가 치렀던 부자의 갈등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른 판단을 해라 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남자인 경우에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 딸을 구별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아들은 조금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아들을 좋아하고 기대를 품고 있는 아버지라면 가끔은 이런 문제에 부탁하실 겁니다. 좋아하는 아들이 내가 바라는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버립니다. 참 난감하죠. 이때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나요? 실망해서 연을 끊을까요? 아들을 야단칠까요? 강제로 잡아 끌까요? 아니면 마이웨이를 하면서 독해질까요? 저는 삼성이나 현대의 창업주 또는 큰 정치를 한 아버지라면 훨씬 더 강해진다고 봅니다. 강해지지 못하는 리더라면 그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착한 홍준표, 한동훈 윤석열의 영린을 하지 마라. 윤석열의 대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코로나를 핑계로 다스간 입원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야 회담을 하겠다고 했죠. 그런 그가 지금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보해라라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잖아요. 또 만나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해야 되고 예의제의하다 보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루에 많아야 여러 명이 동시에 자리한다 그래도 10명을 넘기 어렵죠. 대신에 이제 이것저것 카톡이나 뭐로 많은 걸 받아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구나 라는 걸 읽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보고 뭐도 보고 이메일도 보고 참 저한테는 저는 지금 많은 단톡방에 불려가 있고 많은 분들로부터 카톡이나 문자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요즘 대세를 보니까 매우 보수적이고 친륜적인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그분들은 대개 쉽게 얘기하면 서울 강남에서 부유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병원에 가보니까 지금 수련인가 전공인가 없어갖고 불편하더라 이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응급실에 가려고 했는데 응급실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즉 전공이나 수련의가 없어서 몇십 군데를 돌아다녔다가 뭐 어쨌다라고 가볍게 얘기했죠. 그게 기화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김종인 씨가 그것을 사례로 들면서 윤석열 장부를 격렬히 비난했다면 달랐을지 모르는데 그가 그냥 차분히 얘기하고 그냥 팩트처럼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뉴스에 민감한 강남의 보수파들이 그걸 근거로 야 윤 정부 이 의료개혁은 왜 한다 그래서 불편하게 만드니 그리고 사령관이나 최고 지도자가 뭔가 결심을 해서 일관성이 이렇게 가는 건 중요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그거를 번복할 용기도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물어요. 이정훈 기자는 그전에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을 지지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 뭐 저도 한 가족 문제로 응급실에 가보니까 뭐 크게 불편한 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좋긴 하더만요. 빨리빨리 되니까 근데 이제 의정 갈등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제 결론을 말하면 저는 아직 의정개혁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정치적 판단입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은 그 대안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정면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국민의 생명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필요하고 의사증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윤 정부가 하는 의료개혁을 중단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국민 생명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추가를 했어요. 한동훈 씨는 아직 실전 감각이 없고 검사로서 많은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걸르고 걸러서 경찰이 해주고 뭐 해주고 서류로 판단하는 거지 현장에 가보면 지금 기자로서 현장에 가보면 피냄새가 나고 땀냄새가 나고 소리 지르고 빵빵거리고 하면 정신이 없죠. 거기서 뭐가 판단이 돼요. 남들이 판단해 준 걸 쭉 갖다 놓고 논리 모순을 찾아서 이게 진실이겠구나 추정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죠. 한동훈 씨가 한 것이 그것이 주력이죠. 제 친구들 검사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네가 수사를 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해봤냐 그러면 한 번 정도. 그런데 진짜 수사는요. 경찰들하고 옛날에 참 재밌게 많이 놀았어요. 제가 신창원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술 먹으면서 이야기도 듣고 또 그들처럼 탐사 취재도 해보고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많이 했다고 그랬죠. 참 지겨운 게 잠복 수사더라고요. 누가 어디 올 것으로 예상해서 주야장창 거기서 뻗치게 하는 게 정말 지겹습니다. 한 시간 내에 딱 듣고 빠져나가야 이게 신나는데 그냥 할인 없이 버티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버티는 것부터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한동원 씨는 국민, 국민 얘기하고 동료, 시민 얘기하는데 이 국민과 시민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제까지 야, 이정훈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달 만나면 쌩 하고 돌아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또 쌩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휴, 뭐 자네 보니까 대단해하고 또 칭찬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정말 아, 일관성 있게 쭉 대해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대인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에 달려가는 사람들은 다수이고 그들이 보통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불편하다. 아니, 개혁을 하는 과정에 개자가 뭡니까? 고칠개자, 혁자는 가죽이잖아요. 가죽을 벗겨내는 게 개혁인데 개혁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죽 벗겨내는 사람이 살아요? 새가죽을 씌우면 금방 사나? 그게 정착이 돼서 저항이 없어야 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죽지 않아야만 새롭게 뭐가 해볼 수 있다. 수술하는 것과 비슷한데 수술한다고 사람 이렇게 개복 배를 갈라놓으면 마취를 해서 그럴지 얼마나 불편하고 아픕니까?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느라고 사람이 마취를 풀리면 거의 초죽음 상태로 갔다가 서서히 회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게 생명권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중단하라. 아니, 잘못된 개혁이면 중단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건 아닌지 그게 확인된 건 없고 국민이 불편하다 예상된 상황이 나왔는데 그걸 핑계로 중단하라 그러면 이거는 개혁을 안이한만도 못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은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2년 6개월간 지켜보니까 그는 분명히 대통령 될 준비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의 보수 세력이 밀려서 이렇다 할 대통령 후보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 냈던 홍준표도 또 그전에 검토했던 반기문도 누구도 누구도 다 문재인 정권하고 맞설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되더니 그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조국을 수사하면서 대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홍준표 등 영악한 보수 세력에 지친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죠. 그는 대통령 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망다녔잖아요. 나중에 사표를 쓰고 잠적을 했다가 국민이 원한다면 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나섰고 선거에 나섰을 때 보게 되면 특별한 전략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보수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여러 세력들 예를 들면 안보 문제는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중심이 된 뭐지 뭐 포럼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안을 짜주고 원자력은 주안교육 한국원자력위원장 원자력연구원장 또 뭐 정범진 교수 그 다음에 정영훈 교수 카이스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원자력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런 걸 짜주고 연금계획은 누가 짜주고 이런 것들이 쫙 모여서 그냥 공약이 됐지 그 공약을 윤석열 후보가 꼬민꼬민해서 선택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집약된 게 나중에 인수위인데 당선제 시절에 인수위를 구성하고 하다가 대통령을 딱 대고 난 다음에 인수위에서 결정한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수행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랬으니 그 세력들은 이렇게 계약해야 된다고 많은 안을 내세웠는데 그게 거의 한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마음 약한 모습을 보였죠 자기를 임명했던 문 대통령을 제대로 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적군 사람들하고 과거사 정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지방선거는 대선 바로 직후에 한 거라서 간신히 이겼지만 총선에서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이 하나 운이 좋게 자란 거는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 개선해서 한미안보체대를 공고히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저는 불만이 있어요 지금 북한의 핵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써준 대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인가 미국을 국빙 방문해서 미국이 NCG 핵 컨설팅 그룹을 만들어서 한국 안보를 북핵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하니까 핵 포기를 약속했죠 자체 핵무장 포기를 쉽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선 방송에서 정차광 박사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NCG도 그것도 뭐 구두선이고 뭐가 있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더 강력하게 한미방위조약에 주변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주변국에서 핵을 사용했을 때 한국을 지키는 작전계획을 집어넣게끔 그게 구체화된 거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런 걸 다 안 왔습니다 쉽게 쉽게 한 거죠 근데 워낙 한미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걸 복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치긴 했지만 이 프로페셔널한 국가전력가의 모습은 못 보였습니다 자랐다는 안보조차가 안보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에서 맹점이 지금 병장들 봉급이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제 아들을 학군장교로 보냈는데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그때 보니까 그 녀석 본봉이요 본봉이 180만원이었어요 160만원인데 수당에서 180만원 소대 운영비에서 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몇 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걸 궁금해서 그때 하사 중사 상사로 보니까 하사들이 150만원 수당 값에서 180만원 중사가 뭐 한 소위랑 비슷하고 그 정도였어요 그들은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났지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지금 병장 봉급이 하사보다 많고 소위에 육박하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공약으로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건 또 현실을 하고 있어 국민들한테 맞춘다고 이제 우리나라 젊은인이 대학을 가니까 군대에서 복무하고 나오면 대학 학자금 정도는 벌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준 건데 이러다 보니까 고급 장교들이 부족해지고 군이 무너졌죠 이런 거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깊이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미의 동맹은 풀었지만 굉장히 어설픈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내내 이재명한테 당하고 모두 당하고 하면서 본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정통보수는 이렇게 싸웠구나 그전에는 윤석열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검사로서 수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직업적으로 싸우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혁명가처럼 의지를 갖고 제도자로서의 투지를 내는 모습은 못 보였는데 그게 지금 2년만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지는 가장 좋은 증거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이 임명한 걸 지지한다고 제가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신원식 정도 그분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강경한 사람이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게 옳다 장진호 안보실장 갖고는 안 된다 미안하지만 봤었는데 지지한다 그랬고 그런 사람을 안보실장으로 쓴 게 시작이었고 두 번째는 앞선 방송에서 제가 김문수의 강단에 주목한다 홍준표는 김문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뭐 이런 방송 제목을 달고 방송을 했는데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겁니다 김문수하고 김문수 형님은 야인으로 있을 때 가끔 여의도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 가서 놀기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지 않아요 전혀 친하지 않아요 나이도 본인이 많고 이렇게 드라이하게 이야기는 해도 뭐 살다껏 굴거나 뭐 고개 숙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원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혀 윤석열한테 딸랑이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지금 복잡한 노동 문제를 다룰 장관하고 안보 문제를 다룬 책임자에 임명했습니다 이건 뭐냐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필요한 사람 잘하는 사람을 쓴 게 아니라 각 개파에서 옹립하는 이런 사람들을 썼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썼어요 그러면서 야당하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싸울 수 있는 파워가 딸렸던 겁니다 지금 정진석 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했는데 비서실장 전진석 씨도 윤 대통령보다 나이가 좀 많죠 그렇게 친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쓴 거는 대통령실 으쌰으쌰 끌고 나가는 게 그 공무원 출신 써봐야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안 겁니다 정수석도 정치인 출신으로 바꿨죠 야당하고 싸우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는 게 최근에 윤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2년 반 전에 했었어야 돼요 늦었죠 늦었지만 늦게라도 하는 게 다행인데 이걸 하는 와중에서 이걸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야당이 어떤 그들은 저보다 더 빨리 보죠 어떻게 봤습니까 이런 세력을 뭘로 본 거예요 뉴라이트로 본 겁니다 뉴라이트는 과거 트럼프 정부 때 보수적인 세력이 많이 트럼프 정부에 가담하니까 운동권 세력이 또 미국의 민주당 세력 중에 일부가 그들을 신보수주의라고 네오컨서브티브 즉, 여기서 네오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오콘 네오콘 뉴라이트 둘은 좀 일맥상통합니다 뉴라이트 네오콘은 굉장히 운동권 대한민국 운동권하고 북한은 비난했었죠 트럼프한테 당한 북한은 특히 지금 푸틴이 우크라인을 침공했는데 우크라인을 침공한 22년 개전전사를 할 때 젤렌스키를 네오 나찌라고 합니다 신나치 히틀러라고 비유한 거예요 이 나치 세력하고 독일의 나치 그 다음에 일본의 궁극주의 세력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파시점 파쇼가 주축국을 만들어서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치하고 파쇼하고 궁극주의는 비슷하죠 대한민국 운동권 세력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요 박정희 정권을 파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궁극주의 정권으로 불렀습니다 군부독재가 궁극주의를 달리 표현한 겁니다 군인들이 와서 정치를 한 게 국가를 이끌는 게 궁극주의인데 그게 궁극주의라는 겁니다 파시즘이나 나치즘은 뭔가 하면 당과 국가가 일체가 돼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공산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치하고 파시즘 궁극주의는요 세 나라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모두 주축국 동맹을 맺기 전에 공산주의를 막자는 방공 앤티 커뮤니즘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어콘, 뉴라이트 네오나치 파시즘 뉴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 방공 세력이에요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 이북이 싫어하고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좌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좌파들이 조정을 하는 민주당이 광복회와 연결돼서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광적발을 광광복절을 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큰 틀입니다 여기에 홍준표가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아 진짜 준표 형 진짜 참 그렇다가 제가 비난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편승하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자 우리는 연합국이 나찌를 이겼기 때문에 나찌를 무조건 나쁜 거로 봅니다만 나찌도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죠 근데 그들은 분명한 공산주의를 방멸하자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은 순수연합국을 공격하면 자기들이 당하니까 나찌를 공격하는 걸로 보수 세력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을 찾고 맘에 안 드는 보수 세력을 네오 나찌 네오콘 뉴라이트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본인이 뉴라이트인지 뭔지 난 모르겠다 난 내 길을 가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을 뉴라이트로 규정하는 거는 그 의도가 뭔지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한동훈씨가 순수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낯지는 나쁘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광복절 사태 때 한동훈은 입도 뻗고도 안 했어요 지금 민주당과 좌파는 윤석열 정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특검으로 한참 밀어붙이다가 이게 동력이 떨어지니까 바로 뉴라이트 광복절 논쟁으로 한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기반의 반일 괴담이 되는 거죠 근데 반일 괴담 아무리 해봐도 후부시마 또 꺼내봐도 잘 먹히지는 않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이 의료개혁 지금 했는데 아 지겹다 병원 내가 병원을 응급실을 갔는데 22군데나 돌아다녀서 쫓겨났다는 거는 절박하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가족 모시고 응급실에 가봤더니 입원 안 시켜주겠대 왜 그랬대 별 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노화한 거는요 의료진이 딸여서가 아니라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서 피 철철 흘리고 숨이 넘어가면 의사들도 직업인인데 어떻게 하여튼 술을 쓰죠 그게 아니고 김종인 선생님이 22군데 갔다는 건 절박한 게 아니지 본인이 한밤중이니까 의사 없으니까 응급실을 갔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잘 사는 보수 세력들이 아이씨 불편해 그들은 항상 자기 편한 걸 주고 하지 제가 살면서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문제를 돈으로 해결합디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가난해가지고 뭐 돈 내라 그러면 저는 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몸으로 때우자 맞자 하고 맞으러 갑니다 학교 갈 때 맞으러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숙제 안 해오거나 아이씨 몸으로 때우면 되지 뭐 한두대 맞는 거 같고 뭐 큰일 안 나고 또 군대 가서도 이것저것 안 되면 몸으로 때우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조금 여유 있는 친구는 그 맞는 게 싫어서 휴가를 나오면은 그 분대장 소대장들이 막 갈구잖아요 그래서 뭐 사갖고 와 인마 뭐 사갖고 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 거를 막 소대 전체가 쓴다고 빗자루 수무자루 쓰려받기 10개 뭐 뭐 팔이 다리 싸들고 가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이렇게 해야 자기가 지낼 수 있고 너무 골없다 그러는데 뭐 농담으로 하는데 그래 그냥 여기는 한 번 듣고 말면 되지 너처럼 싸운 놈이 어디서 그래 싸가더라고요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고통이 약해요 이런 사람들이 조금 뭐 병 죽을 병이었으면 의사들이 고쳐 준다니까 어쨌든 간에 상황이 그 근데 그게 아니니까 노한 걸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 근데 그 여론을 다 편승하는 게 한동훈이야 그래서 제가 참 착하니까 귀가 얇으니까 따라가는 건데 착한 홍준표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각을 세웁니다 이재명하고 짝장국인이 되겠다고 여야 대표회담을 하겠대요 회담하는 순간부터 이재명이 자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 이후 이재명 만났다가 한 코를 깼는데 그걸 보고도 지금 저럽니다 이에 대해서 권성동을 비롯한 친륜 계열은 대통령 권력은 더 강하다 그러지 마라 한동훈 그리고 대통령을 설득해야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기자들 만나서 툭툭 던지는 걸로 대통령 생각이 바뀌게 한다고 하는 게 너는 어리석다 이거는 권력의 본질입니다 저도 조선일보 동알부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부장이나 국장의 생각을 바꾸려면 딱 작심하고 한 두어 시간 논쟁하겠다는 마음 다 먹고 들어가면서 방문 딱 잠그고 국장 예의 좀 합시다 이렇게 딱 하고 그래 그니 그 사람도 굉장하죠 그리고 막 해야 이게 설득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나중에 내가 내가 그 말을 했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면피는 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멀어져요 진짜 진심으로 설득하려면 강한 사람으로 보고 강하게 설득해야 됩니다 그걸 권성동 의원이 얘기해요 한동훈처럼 저렇게 나풀나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하다 보면 점점 두 사람 가기는 멀어집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근데 또 윤석열은 한동훈은 자기가 바른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가볍게 던지는데 이것이 갈등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과거 삼성그룹에서 이맹희 씨가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자기 고등학교 인맥을 탁 차기 삼성을 이끌 리더 역할을 쭉 하면서 또 이제 여자들도 만나고 그랬죠 근데 자기가 왕로를 딱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이 항상 옳았으면 되는데 그게 잘못되고 하니까 이병철 아버지가 제재를 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맹희 씨는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동생의 동생인 이건희 씨가 후계자가 됩니다 아버지는요 이 창업을 했거나 큰 조직을 이끈 사람들은 아주 냉정합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아들이 하지 한 대로 끌려가죠 정에 끌려서 근데 이병철 등으로 되면 안 끌려갑니다 또 현대의 창업자인 정주영 씨는 정몽구 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현대의 정통성을 정몽원 씨한테 줘서 그가 현대그룹을 이끌게 합니다 그거는 그의 판단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몽원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을 하면서 현대그룹은 찌그라들었지만 큰아들이 있고 둘째들이 있던 딱 넷째리를 전할 수 있는 거는 창업자 아버지의 힘입니다 아버지의 힘이 세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판단이 맞았던 거는 삼성이고 틀렸던 거는 정주영이죠 현대에서는 현대장철을 이끌게 된 정몽구 씨가 범현대를 대파하는 최고의 기업이 됐어요 오히려 현대그룹을 이어받은 정몽원 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그룹세가 팍 죽어버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강한 아버지를 이기는 아들은 없다 근데 내 좋아하는 아들이 딴 길에 갈 경우 정몽원 씨는 딴 길을 가지 않았지만은 대신에 아버지한테 직언을 안 했어 그리고 이명희 씨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간 거죠 근데 이렇게 갈수록 아버지는 강력해집니다 한동훈 씨가 나는 대통령한테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의견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김문수와 신원식 그리고 정진석 이런 사람들을 포진해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한동훈을 내치게 되고 그런 요소로 작동할 거라고 합니다 한동훈 씨는 차기 대한민국 보수를 대변하는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응급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절박하면 대한민국 의사들도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우리 가정 모시고 갔는데 한참 아들이면 이번엔 안 돼요 물론 본과 의사가 또 판단해서 해준다고 하면 해줄 수 있지만 그날 당직 의사로서 자기는 이건 이번 응급 위반할 상황이 아닌다고 그냥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윤리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착한 홍준표 한동훈 너무 가볍게 처신하지 마라 제2의 홍준표가 되지 마라 저희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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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